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찰병원 분원유치 8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비수도권 경찰관에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센터 23개 진료과를 갖춘 550병상 규모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단합된 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경찰청에 전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제천시는 김창규 제천시장과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3일 제천야외음악당 1원에서 열리고 있는 평생학습어울림 한마당 행사장에서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열고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오프라인 외에도 많은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외에도 많은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